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아 하고 제가 이 아임쌀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가 몰록올 영상을 못찍었어요. 네 오늘 읽을거 제목은 아 보이스 인 더 나잇이라는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한아는 한아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없어서 무지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아이를 주었어요. 크라이스 아미의 라이비움 라이쓰이라는 닿앤을 받았어요. Hannah left her little boy at the tabernacle with Eli, the priest. 사무엘가 어린 이라이를 도와줬습니다. 태버나클에 이라이가 근처에 앉아있습니다. 하나가 아이를 성장에 비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맡겨놨어요. 한 밤에 사무엘가 이름을 들었다고 들었어요. 이라이에 도와줬어요. 여기가 나와요. 너는 전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말했죠. 이라이가 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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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죠. 다시 돌아가자 어떤 날에 사무엘 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얼른 제자장에게 뛰어갔어요. 근데 제자장은 자기를 부른 적이 없다고 말해왔어요. 다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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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 이라이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처음에 태어나자 일과 서본를 통로 열어보가 세 번 감사해요. 세번째로 부르셨을 때 가라고 하셨어요 그걸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하면 음 뭐지 전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물함은 그랬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사람들을 믿는다. 나 할 수 있어! 사무엘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옛인인이었다. 그래도 3번 남은 하나님의 정렬스에요. 됐어. 맞다. 색칠해볼께요 플레이 플레이 네, 얘는 머리를 이 색으로 해줄까요? 헉 아닌데 저게 이불은 파란색으로 해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A Voice in the Night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아쉽게도 액티비티, 그거 색칠하는게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그럼 안녕